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동차 이야기 해보죠 자 국산 자동차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고급 세단용으로 파워트레인을 개발 시작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음 어쩔 수 없겠죠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를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변화했죠 우리가 일단 전동화의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봐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첫번째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이제 도요다는 정반대로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저는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가 국내 자동차가 성공할까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내놔봐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요거 도요다의 최근에 사륜 하이브리드 사륜을 한번 보시죠 이게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의 사륜이에요 가까운 시점에 도요다가 밀고 있는 사륜은 E4에요 E4 그래서 사륜은 사륜이고 4바퀴가 다 돌아요 그런데 전륜 기반이에요 전륜 기반 그러면 후륜에는 뭐다 모터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사륜 자동차와 큰 차이가 뭐죠 바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전륜 기반 프리우스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는 요건 사륜이에요 E4 그럼 두개 차이가 있죠 보시면 바로 느껴지시죠 뒤쪽에 오히려 배터리 부분은 좀 작아지죠 배터리 부분은 작아지는데 뭔가가 유닛이 들어가죠 저게 모터에요 가운데 모터가 들어가고 저게 사륜 하는 거죠 그럼 배터리 성능이 적냐 그건 아니고 아마 용량으로는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비싸 배터리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통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근데 지금 이번 5세대는 다 리튬 기반으로 한다 라고 하니까 사실 금액이 비싼 건데 일단 사진상으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이 사륜이 들어가면 배터리 정도는 작아진다 대신 성능상으로는 더 좋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고밀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륜은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고 전륜 기반이고 하이브리드에요 이게 굉장히 참신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마치 옵션처럼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어떤 부품의 옵션 그거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완전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이륜 사륜 혹은 거기에서 낭비되는 것들도 있고 완전 다른데 이건 마치 전륜 기반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뒷부분을 사륜으로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 사륜이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얘들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뭔가를 실현해냈다 라는 것이죠 원래 같으면 이것도 이제 다른 모델에서 그래서 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있고 일반적인 사륜의 자동차와 다른거죠 이거 휠을 보면 크라운이죠 이건 최신 크라운 크로스오버 그거인 것 같고 역시나 뒤에 배터리가 있고 이건 그냥 하이브리드인 것 같고 이건 뒤에 모터가 있죠 중앙에 가운데에 모터가 있고 이것도 동일하네요 이게 오히려 배터리가 작은데 그게 비싼 배터리다 라고 합니다 사륜이 들어가면서 배터리도 비싼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모터를 두고 저 모터 그 다음 전륜 기반 하이브리드 근데 이걸 특허가 있나 특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고급 후륜 기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를 만든다 라고 나왔어요 그건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사실은 장점이 없어요 이 도요다의 방식으로 가는게 맞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배터리가 조금 달라지고 아마 뭐 용량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나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일반적인 회사들이 해야 되는 그 사륜에서 프로펠러 샤프트나 뭐 그 부분들이 다 없고 당연히 그건 차체에서도 중간에 뭐 센터 터널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사륜 기반 이륜으로 하면 어차피 어차피 후륜 기반이면 똑같겠네요 센터 터널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도 있고 후륜 기반이니까 그래서 후륜이 사실 승차감에서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 사륜도 이 전륜 기반 하이브리드의 후륜 모터로 된 사륜이 맞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국산 애들이 이제 전기차를 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로 후륜은 충분히 뭐 가능하고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를 붙이면 될 건데 이게 특허가 있는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는 얘기는 다르다 그래서 도요다가 밀고 있는 E4 뭐 출발이나 아니면 눈길이나 아니면 자 이게 구조를 단순화 한 거예요 이게 SUV의 E4고 마찬가지로 전륜 엔진 전반 앞쪽에서 전륜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그 다음 배터리를 뒷좌석 근처에 두고 그 다음 모터를 가운데 두고 그걸 통해서 뒷바퀴를 채워 그래서 그 사륜 E4 모델이 되면 배터리가 배터리로 좀 더 고출력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고 중간에는 모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겠죠 필요에 따라서 뭐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네 이륜으로만 달리고 그러면 이륜 전륜 기반으로는 이미 너무 잘 되어 뭐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기반으로 가는 거고 뒷바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뭐 언덕을 간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운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가속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이런 뭐 눈길에서도 그리고 이게 형태로 본다면 후륜 기반 프로펠러 샤프트로 하는 일반적인 사륜 모델보다 오히려 자유도가 더 높대요 얘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그래서 뒷바퀴의 좌우를 굉장히 섬세하게 모터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앞쪽은 당연히 뭐 좌우 제어를 하고 뒤쪽 좌우 제어 그럼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서로 근데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모터로 뒤쪽을 하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사륜보다 훨씬 자기들의 주장은 섬세하다 네 그래서 뭐 눈길이나 뭐 업로 탈출이나 이런 곳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요다는 이쪽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도요다가 지금 나오는 차량 애들은 지금 프리우스까지 프리우스라고 하면 이제 뭐 싼 가격 우리가 좀 비싸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부터 시작하는 차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륜 이걸 다 한 라인업들이 있고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전체가 다 하이브리드로 가고 거기에서 사륜도 다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가겠죠 이게 뭐 그렇게 비싼 시스템은 아닌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할 경우에는 자 이건 근데 렉서스도 후륜기반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대충 봐도 무섭죠 이게 LS입니다 렉서스의 최고 플래그십 세단 LS의 후륜기반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산차가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조를 봐요 후륜기반으로 네 구동축이 있고 그걸로 하이브리드를 돌리는데 엔진은 앞쪽에 있으면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후륜축을 돌리면서 전류는 지금 이건 E4 시스템 나오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기가 아니고 동력 기반으로 엔진에서 돌아가는 사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정말 복잡한 거죠 사실은 발전으로 보면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들의 하이브리드는 발전이나 동력이나 앞쪽에 있어요 뒤쪽은 원래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뒤쪽에 모터만 두고 전기연결을 해서 네 배터리는 있긴 하지만 구조가 단순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후륜이니까 후륜기반 사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심지어 얘는 뭐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게 앞쪽에서 본 거고 이게 뒤쪽에서 본 건데 그래서 LS가 별로 안 넓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 LS가 뒷좌석이 별로 안 넓대요 실내가 그냥 크기 대비로는 넓지 않은 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 하이브리드를 염두하고 만드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 배터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저게 시트 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게 뒤쪽에서고 그럼 시트 뒤에서 트렁크 앞쪽 그 사이에 어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구조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한 거야 당연히 공간을 많이 뺄 수가 없겠죠 한계가 있으니까 저기 배터리를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후륜기반이면 배터리를 시트 밑으로 집어넣어서 공간 확보를 최대한 뒤로 밀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프리우스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얇은 고효율 배터리를 밑에서 납작하게 해서 저 위에 아마 시트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LS만 하더라도 2017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는 그 정도까지가 없었다 보니까 심지어 이건 이제 후륜기반 후륜기반에 그러니까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잖아요 중간에 당연히 센터 터널이 있고 그 다음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으니까 일정 이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 상태에서 배터리배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공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LS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공간이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생각보다 넓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S가 2017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2017년에 나왔고 2018년에 근데 이거 가격이 1억 5천이에요 하이브리드가 그러면 일단 이걸 보면 자 이게 만약에 1억 5천이면 국내에서 후륜기반 하이브리드를 만들면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최소 1억 3천 4천 1억 얼마겠죠 솔직히 그걸 소비할 수 있을까 앞으로 2, 3년 3, 4년 뒤에 뭐 빠르면 2년 정도 뒤에 개발돼서 다음에 뭔가 삽제된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할 여력이 될까 사람들이 물론 이거보다 이제 싼 6천만원대 7천만원대 차량의 고급 세단 후륜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가격을 하이브리드 후륜기반 하이브리드면 뭐 최소 1,500에서 2,000 더 받을 건데 그러면 거의 뭐 8,500, 9,000일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LS의 실내인데 별로 안 됐다는 거죠 뒷좌석이 결국은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애들은 독산산은 집어넣지 않는 저 배터리 팩을 큰 걸 거대하게 저기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게 너무 어중띠했는가 봅니다 자 이건 이제 ES예요 왜 지금 국내 자동차 회사가 후륜기반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밖에 없냐 지금 후륜기반으로는 갖춰놨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수가 중요하고 미국 시장에 나가고 있지만 비중이 그렇게 미래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마 내수중심빨이 되겠죠 그래도 문제는 전동화로 넘어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그럼 여기서 하이브리드 결국은 내연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산차는 지금 후륜기반 대배기량이거든요 배기량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대배기량 기준이죠 그리고 그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하이브리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후륜에 대배기량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은 극단적으로 낮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ES300H를 보시면 이건 2018년 나왔어요 그래서 LS가 2017년 나오고 ES300H가 2018년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중형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LS처럼 사륜을 넣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전륜기반 하이브리드에요 똑같죠? 캡니 이전 버전과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ES는 지금 뒤쪽에 2018년 나온 ES300H는 없죠? 모터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전륜기반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러면 이 신형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ES300H 신형이 내년에 진짜 끼깔나게 나오겠죠 멋지게 나오겠죠 그리고 LS 신형도 아마 후내년 정도에 나오겠죠 시간차를 두고 바로 나오는 거죠 걔들이 원래 주기가 더 긴데 1년 전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LS는 내년 말이나 후내년 정도에 나오고 ES300이 ES가 내년에 이제 초중반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 ES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최신의 E4가 탑재가 되겠죠 그러면 ES300H는 당연히 4륜의 전륜기반이지만 후륜의 모터를 단 형태가 될 거라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터리도 훨씬 발전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길어질 것이고 게다가 이제는 당당 당당은 당당하게 4륜이 될 것이고 당연히 공간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면서도 디자인도 정말 멋지게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에 ES300이 진짜 300 하이브리드가 기대가 되네요 신차가 마지막 내연기간이라고 선택하고 저는 ES300H 하이브리드 내년에 나오는 신용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나오는 ES300H는 4륜이야 중형 프리미엄 세단이야 근데 하이브리드인데 뒷좌석 공간도 꽤 넓어 전륜기반일 테니까 맞죠? 근데 그것과 경쟁하는 국산차의 하이브리드는 뭐죠? 뭐 몇 년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후륜기반 하이브리드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ES의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결국은 앞에 파워트레인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 두고 센터톤을 입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에 가면 사실은 오히려 국산 대형 세단은 크기가 지금이 더 크고 후속이 나오면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아무리 배터리 효율이 발전하더라도 저 정도의 배터리 공간을 이제는 지금은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저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는 못 만들거든요 결국은 LS도 그냥 대형기관 버전이 있어요 LS500이 근데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국산도 후속이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나오면 공간이 오히려 작아지겠죠 그걸 설마 판매량이 지금도 이미 많지 않은데 앞으로 2년 3년 뒤면 더 판매량이 감소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판매량이 적은데 거기에다가 라인업을 다르게 해서 차체의 형태까지 다르게 하기에는 뭐 숏바디 롱바디 하기에는 소요가 너무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답이 없고 아마 하나의 차체로 나올 건데 실내 크기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국산 세단이 크기가 더 크고 후속은 크기 실내 공간이 작아질 가능성이 하이브리드가 실제 탑재된다면 합리적이겠죠 결론은 뭐다? 도요다 짱짱맨 내년에 나오는 ES300H는 공간도 넓으면서도 효율도 좋고 사륜까지 탑재돼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도요다의 사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 반면에 국산차가 개발한다는 그 후륜 기반 사류는 사실 장점이 크지 않은데 아마 우리가 후내년에 보면 알겠죠 후내년에 이제 LS의 신형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LS 신형에서는 후륜 기반 이 파워트레인을 포기하지 않을까 전륜 기반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얘도 똑같이 전륜 기반의 후륜 전기 이렇게 가겠죠 굳이 얘를 위해서 왜냐하면 LS조차도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LS 정도의 독삼사급 프리미엄 세단을 팔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세계로 보면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중국, 미국, 주요 국가들의 소수 정도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미 작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프리미엄 세단의 판매량은 계속 대형 프리미엄 세단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뭔가를 해봤자 답이 없죠 판매량이 계속 빠지니까 굳이 여기에 거의 얘만 쓸 수 있는 이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를 유지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국산차가 자 중기로 보면 확실히 방향을 잘못 잡았죠 자만하고 있다가 우린 전동하러 바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 얘기를 했던 그걸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중기 전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전기차의 가격이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의외로 하이브리드의 시장 점유 혹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겁이 나서 국산차 회사가 후륜을 개발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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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